아우, 어머니야. 완전 카우보인데? 넌 거의 잠 못 잤어. 근데 내일은 또 편집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. 몇 시부터인데, 촬영에? 형, 우리 끝나고 넘어가면 바로 걸려. 아우, 진짜? 흘렀어, 흘렀어. 지금이 딱 제일 하루가 길 때인 것 같아. 제일 많이 하잖아. 아니, 진짜. 근데 머리가 안 돌아가. 머리가 나쁜 부분도 있잖아. 아니, 그게 머리다. 나 나만 그런 줄 알았네. 안 돌아가. 잘하셨습니다, 랜지. 액션! 내가 눈을 왜 감았냐면 어? 어? 어어? 어어? 컷! 액션!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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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? 케이크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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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련님. 이래가 좀. 좀 빨리 걸려야겠어. 어, 진짜. 아… 띠룩! 우와. 어떤 말도 못했었나봐. 한참 곁돼 있었는데 날 바라보고 위험한 자